아... 힘들면 같이 안 가도 돼요 아직도 저 못 믿어요? 아니요, 믿어요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무슨 능력이신 거예요? 저 위에 계신 분 초능력자시라고 초능력을 보는 초능력이요 세상엔 자발적 초능력자와 비자발적 초능력자가 있어요 자기가 원할 때 초능력을 쓸 수 있는 자발적 초능력자는 굳히 소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초능력을 쓰게 되는 비자발적 초능력자가 대부분이에요 비자발적 초능력자들은 대부분 평생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선생님은 그런 초능력자들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선생님만 있으면 그런 초능력자들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종말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소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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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수고